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고르는 척 한번 끼워보겠다더니 반지를 낀 채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추격하던 형사의 눈썰미에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 극적으로 체포되는 모습이 카메라에 생생히 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껴보더니 계산해달라며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주인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려고 했더니 정지된 신용카드로 뜹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남성. 5분 있다 다시 돌아와서는 이번에 더 큰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은 남성은 손가락에 낀 채 그대로 도망칩니다. 남성은 금은방 밖으로 나와 급히 달아났고 주인이 뒤쫓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5분짜리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끼고 바로 도망갔다. 대전 밖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대전역과 대전 복합터미널로 팀을 나눠 출동했습니다. 대전 터미널에 도착한 형사가 하나하나 버스를 확인하던 중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수원행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체포된 50대 남성은 흠칭 금반지를 전당포에 현금 150만 원에 맡기고는 이 돈을 들고 대전을 막 들여던 참이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서 죽어지는 말소가 돼있습니다. 아마 못 잡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가 이력이 있는 남성은 출소 10개월 만에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